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제가 오늘도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한 조아다육으로 영상 촬영을 나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예쁜 애들이 있나 한번 보실게요 아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은요 창증 이거 레드웨본 인데요 레드웨본이 이거 분도 크네요 레드웨본이 25,000원 아 너무 이쁩니다 25,000원 이렇게 작은 분의 거는 만원이요 이렇게 작은 분의 만원 또 이렇게 좀 묵은 레드웨본이도 묵은 거는 5,000원 하나요 5,000원 아 너무 이쁩니다 이제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렇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쁘죠 이거는 육종 도간마리아 인데요 육종 도간마리아 이렇게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분은 6만원이고요 육종 도간마리아도 이런게 큰 분은 10만원 합니다 10만원 이렇게 군생으로 자란 거는 40만원 아 너무 멋있죠 이렇게 감상하세요 이런거는 30만원 아 멋있죠 육종 도간마리아 여기 홍시 홍시 15,000원요 15,000원 홍시 15,000원요 라메스트로 라메스트로 만원합니다 라메스트로 만원 이거는 샤넬 뮤즈라고 하네요 샤넬 뮤즈 12,000원이요 원종 애보니 아 이거는 정말 아주 짱짱합니다 원종 애보니 3만원이요 3만원 원종 애보니 요것도 3만원이고 요것도 3만원인데 이렇게 두 애기들의 포스 좀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아직 이렇게 아주 손톱이 칠 것 같으고 얘는 아직 좀 덜 다르고 지금 애기 같으죠 이렇게 원종 애보니 이런것은 3만원 로제 로제 5만원이요 로제 5만원 이거는 쿠팡 이라고 하네요 쿠팡 쥐마켓 아니고 쿠팡이요 3만원이요 이름도 재미있죠 쿠팡 3만원 원종 애보니 2만원 원종 애보니 2만원 인데요 또 원종 애보니 요런 환엽 애보니 요런거는 15,000원 합니다 환엽 애보니 15,000원 이렇게 원종 애보니 2만원 이거는 초창기 탈론 이래요 초창기 탈론 7만원 7만원 이런 스페인 마리아 이렇게 큰거는 요것도 2만원 합니다 스페인 마리아 카라 카라 만원이요 카라 만원 이거는 톡이라 클론 이라고 하네요 톡이라 클론 만원이요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진짜 이름을 누가 짓는건지 다 하기 나가지고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이거는 샴페인 인데요 샴페인 너무 멋집니다 샴페인 대품이네요 샴페인 25,000원 이요 샴페인 25,000원 샴페인 25,000원 아 너무 이끕니다 이거 샴페인 캔디 크러쉬 캔디 크러쉬 4만원 이요 샴페인 캔디 크러쉬 4만원이에요 하니핑크 10,000원т 허니핑크 10,000원 이건 환엽 레드에본인가봐요 4만원이요 화이트에본이 25,000원 화이트에본이 25,000원이요 화이트면 하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이트에본이 25,000원 요거는 비스트자이언트 비스트자이언트 25,000원이요 이렇게 자구도 달리고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환상이죠 비스트자이언트 25,000원 독일샴페인 독일샴페인 12,000원이요 독일샴페인 12,000원 또 이런거는 만원합니다 이런거는 12,000원 여기는 만원 프랭크 프랭크 만원이요 이 프랭크 진짜 대풍으로 키우면 너무 못지내죠 그렇게 큰거는 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작은애부터 사서 기르면은 크게 기르면 보람이 있죠 이거는 챌린지 챌린지 3만원이요 챌린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챌린지에 3만원 네 이거는 퍼플 에보닌 퍼플 에보닌 16,000원이요 퍼플 에보닌도 이런거는 16,000원이고요 이런거는 2만원 합니다 이거 색다비 아주 환상적으로 지금 물이 들고 있는거에요 너무 이쁘죠 16,000원 20,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퍼플 에보닌 이런거 너무 이쁘게 만들었네요 이건 피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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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이요 피가르 16,000원 이거 마디바 마디바가 또 핫한 아이들이죠 요새 인기 있어요 마디바 만원이요 2두짜리도 만원이고 1두짜리도 만원이고 이런거는 이렇게 벌써 어려도 이렇게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2두짜리 1두짜리 1두짜리 취향대로 사가시는거에요 만원이요 이 홍상생술이요 홍상 홍상은요 지금 이런거 만원씩 하거든요 홍상 만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홍상 만원 이렇게 커다란거는 3만원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건 3만원 그거보다 약간 적은거는 15,000원 또 이렇게 더 적은 화분에 있는 것은 만원 이렇게 사장님이 소비자들한테 배려를 많이 하셨네요 큰거 작은거 이렇게 취향대로 사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건 프랭크 프랭크 2만원이요 프랭크 2만원 프랭크 슈퍼클런 프랭크 슈퍼클런 프랭크 슈퍼클런 이런거는 3만원이요 프랭크 슈퍼클런 3만원 이거는 또 메이프릴 군생이라고 메이프릴 군생이라고 이것도 창동료인가봐요 이거 2만 5천원 합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죠 메이프릴 군생 2만 5천원이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영상 보면서 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